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다음 달부터 기름값이 오를 예정인데, 유류비 지출이 많은 제주는 물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. 제주 시내 한 주유소로 기름을 넣기 위한 차량들이 분주히 드나듭니다. 휘발유는 리터당 1,600원대, 경유는 1,500원대로 전국 평균보다 40원에서 60원가량 비쌉니다. 다만 돈의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안정화 등으로 지난 4월 하락세에 접어든 뒤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축소되면서 기름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는 대신, 국제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 휘발유 인하율은 25%에서 20%로, 경유 인하율은 37%에서 30%로 조정됩니다.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41원, 경유는 38원 각각 상승합니다. 제주 지역은 자가용 이용도가 높고 기름값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여 유류세 인하율 축소가 더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. 운전이 생업과 연결되는 경우는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는 국제정세와 국민유류비 부담,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, 하반기 경제 여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. K teşekkür ederim. 감사합니다.